안녕하세요. 자, 오늘 교재 70페이지에 국세우선권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요. 재산. 이걸 강제집행을 해요.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거죠. 돈이. 그러면 강제집행을 해서 재산을 처분해서 사람들이 돈을 나눠갔겠죠. 그러면 수많은 채권자들이 있을 거예요. 다 내돈내놔 이러면서 그러는 거죠. 머리채 잡고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채권자 중에 국가도 있는 거예요. 국가가 가진 채권 중에서 조세가 있는 거예요. 세금.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럼 이때 채권자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빚잔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련 법률이 되게 많아요. 세법만 있는 게 아니라 국세기본법만 있는 게 아니라 민법도 있고 근로자 퇴직 보장에 관한 법률도 있고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여러 개의 법이 있어요. 그게 사실 순환구조로 여러 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어떤 우선순위가 사실은 세법이 아닌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선 이해를 하시고 세법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사실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과거의 문제들은 세법이 아닌 것들도 좀 물어봤었던 거야. 상의하시죠? 복잡하게 보이는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우선은 민사법의 대원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채권자는 평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채권의 금액의 비율 대용 안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도 없어요. 원래 어느 날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누가 빌려주고 1월 2일 날 누가 빌려줬다. 우선순위 없어요. 디폴트 될 땐 무조건 채권자 평등이 적용돼요. 그러다 보면 자금 조달이 힘들겠죠. 내 걸 먼저 확보해줘야지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담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보. 민사법에는 채권자 평등이지만 but 담보를 가진 채권들은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담보 채권이 우선한다. 담보라는 건 뭐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 채무자가 가진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을 팔 때는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담보 우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저당권이었어요. 저당권. 그래서 이건 물건법, 민사법을 배워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거에 설정하는 게 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산이 있을 수도 있죠. 동산. 동산의 대표적인 게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어요. 움직이는 거. 그리고 농산물 시장에서 있다면 돼지, 닭 이런 것도 다 담보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질권.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른 채권보다는 우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법이 섞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또 민사법의 특칙으로서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고요. 보호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전세 그런데 사실 민법에서 얘기하는 전세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전세는 좀 달라요. 여러분이 가진 거는 전세권 등기라는 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거죠. 혹시 혼자 살아요? 원룸 살아요?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래요? 어떻게 받는 건데요? 맞아요. 맞아요. 전입신고하면 되죠. 계약서 가지고서.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는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뭐를 받으면 돼요? 확정일자. 받으면 그 재산이 경매될 때 우선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하고 같은 효력을 주는 거야. 원래는 전세권 등기라는 걸 쳐야지 물권이 돼요. 전세권 등기. 저당권하고. 그런데 사람들 그거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똑같은 효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확정일자 받은 거. 이게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어. 이게 뭐냐면 근로자 퇴직 등. 퇴직 등. 근로자. 근로기준법이라고 들어봤죠? 근로자 퇴직 보좌에 관한 법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주가 망하게 됐을 때는 우선은 먼저 챙겨줘야 되는 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재보상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 등이 있는 거죠. 퇴직금 재보상금. 이해하셨죠? 그럼 얘들하고 또 순서가 있겠죠? 얘들하고 순서. 어떤 순서냐? 얘가 우선이 되니까 우선. 그래서 이 근로자의 3개월 정도의 임금은 생활비잖아요. 생활비. 퇴직금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퇴직금도 다는 아니고 3년치 정도. 퇴직금 3년치라는 게 3개월 월급 정도 된다고요. 재보상금. 재보상금 받을 건 진짜 생계가 막막한 거잖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주겠다. 이런 법률들 속에서 우리 세법에 있는 조세채권이 어느 순위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국세는 채권자 평등 원칙에 예외가 되는 거예요. 국세는 그래서 다른 채권자들 다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평등하지 않아요. 남들하고 평등하지 않고 우선권이 있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국세 우선의 원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국세 우선의 원칙. 우리가 우선한다. 우리가.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만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안은 수많은 예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외의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세 우선의 원칙이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세 우선의 원칙이 일부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최종 3개월 임금 등에 대해서는 국세 우선할 수가 없어요. 임대차보호법, 저당권, 질권 설정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얘는 국세와 순위를 다투를 했습니다. 순위 경쟁을 하게 되는데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가 있겠죠? 그 날짜와 국세 채권이 외부적으로 공시될 수 있는 상태의 날짜. 좀 어려운 말로 법정기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법정기일과 우선순위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설정일이 있고 법정기일이 있어요. 담보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앞선다. 라고 하면 담보 우선채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담보 승 이렇게 되는 거지. 먼저 이기는 거야. 그런데 반대가 될 수 있죠. 법정기일이 담보 설정일보다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승 국가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느냐. 결국 법정기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외부의 제3자가 이 사람이 체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누가? 담보를 설정한 애들. 담보 설정한 애들은 기본적으로 선수라고 생각하십니다. 은행 등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을 잡는 애들은 선수이기 때문에 거래 안전에 있어서 이 정도는 제한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집을 사요. 부동산을 사요. 그때는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인이 지금 체납상태에 있는지 볼 필요가 없어. 딱 하나만 봅니다. 등기에 국가가 담보 잡고 있는지 국가가 담보 잡을 수도 있잖아. 혹은 압류가 쳐져 있는지 이것만 보면 돼. 그거 없이 아무런 제한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매매 거래에서는 우리 전체적인 민사법이나 세법이 매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자 하지 않아. 압류라는 명확히 보이는 제도가 아니라면.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법정기일은 등기부등본을 쳐봐도 안 나와. 그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무자한테 뛰어오라고 해야 돼. 보통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완납 증명을 가져오라고 해요. 세금 지금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법정기일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중요한 게 법정기일이라는 거죠. 법정기일. 자, 먼저 개부터 체크한 다음에 교재 볼게요. 교재 73페이지 가봐요. 법정기일이라는 건 국세 채권의 외부 공시제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가서 띄워볼 수 있는 거야. 물론 본인이 띄워야 돼. 본인이. 본인이 띄워서 갖다 주는 거예요. 원칙과 예외가 있죠? 자, 원칙에다가 별표. 원칙을 잘 아시면 돼요. 자, 일단 자기가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안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지금 체납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한 국세는 신고일이에요. 중요한 건 신고한 국세라는 거예요. 신고 납세 주의 국세가 아니라 신고한 국세. 그래야 세액이 확정되어 있고 체납 상태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부가 결정해서 부가오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무조사 받았을 때 그때는 발송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세무소에서 고지서 등을 발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발송하면 제3자가 가서 확인하고 떼어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의미하시겠죠? 그래서 신고일 또는 발송일 기준. 저기 아래 가서 동그라미 1번 보이죠? 신고 납세 방식의 국세 중 신고한 세액 부분에만 법정기일이 적용되는 거니까 무신고, 과소신고세액 부분의 법정기일은 다시 발송일이 되는 거예요. 의미하셨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체납이라는 건 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세액이 확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앞으로입니다. 이제. 국세 우선권 있죠? 국세 우선권. 국세 우선의 원칙은 국가의 채권은 재정 수입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한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채권자들보다는 우선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국세의 공익성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국세 우선의 원칙에 예외가 있는 거죠. 왜? 거래 안전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 안전.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세 우선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다. 밑에 조세 채권사의 우선순위는 원래 국세 징수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채권자 중에서 조세 채권자들이 경합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세 채권자 중에서 담보 있는 채권자가 우선할 것이고 국세랑 지방세 같은 거 같이 붙었을 때 혹은 A세무서와 B세무서가 같이 붙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압류를 친 국세를 우선하고 마지막으로 교부 청구한 국세 등을 우선합니다. 자, 오른쪽에 국세 우선의 제안 있죠. 가운데 법정기를 기준으로 순위가 법정길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순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사례 보겠습니다. 사례. 사례 본 다음에 다시 올 거예요. 자, 국세의 법정길. 동그라미 쳐봐요. 전. 전. 전에 질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즉,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얘의 완납증명 같은 걸 받아 봤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은행은 충분히 자기 할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 채권 등보다는 우선한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와중에 누구는 제일 우선하는 거야? 예, 예, 예. 노동자는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확정일자를 안 받은 애들이야. 확정일자. 그렇죠? 우리 친구 원룸 사는데 원룸은 보증금이 혹시 얼마인지 물어봐도 돼요? 천만 원? 이런 애들 얘기하죠. 너는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됐었어. 너는 여기 도우받을 말하는 사람이야. 경제적 약자이죠.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있죠? 서울에 치면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한 2천, 2, 3천 정도 될 거예요. 얼마 안 돼. 그 정도. 경제적 최약자죠. 이 친구들 돈 천만 원 뺏는 건요. 길거리 다 안지라는 얘기예요. 거의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최우선하는 거고. 그리고 최종 3개월 인분, 임금. 그리고 3년간의 퇴직금, 재보상금. 이들 사이의 순위는 또 달라. 이들 사이의 순위.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서 설정된 채권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3번이 좀 재밌는 건데 자, 보세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있으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모든 채권이 우선한다고 돼 있어. 이해하셨죠? 하지만 뭐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어. 저당 잡은 채권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최종 3개월치는 우선하지만 나머지 밀린 임금 있잖아요. 이거는 저당 잡은 채권이 우선한다는 거야. 그런데 국가의 국세 채권과 근로자의 미임금 채권 중에 어떤 걸 우선할지를 결정해야 되겠지. 근데 거기 국가에서 법을 만들면서 다 필요 없어. 국세가 우선해. 노동자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의 채권은 원래 국세보다 우선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의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3개월분 이외의 일반 임금 채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국세 일반 채권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다음 페이지 가봐요. 법률적으로 순환 논리라는 게 생기는데 이제 좀 어렵습니다. 국세 법정기일 이후에 담보 등이 설정됐어요. 그 얘기는 뭐야? 거래안전이 지금 보장됐었던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확인하고 돈 빌려줄 수 있었던 거죠. 저당권 빌려주기 전에 법정기일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법정기일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국세는 거의 동그라미 3번보다는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의미하시겠죠? 2번이 3번보다. 1번은 그냥 무조건 우선인 거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당권보다 앞서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당권은 근로자의 일반 채권보다는 앞서는 거지. 그런데 근로자의 일반 채권은 또 국세보다 앞서잖아. 그러면 순환 논리가 생기는 거지.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 A는 C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는 B보다 크다. 그렇죠? C는 B보다 크다. 그런데 C는 다시 A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순환되는 거 아니에요. 순환. 머리가 안 돌아요? 외우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자, 다시 한 번. 도전, 도전. 야, 화내는 거 아니야? 국세는 지금 법정기일이 먼저 있으니까 저당채권보다는 앞서잖아. 그렇죠? 그런데 저당채권과 뭐를 비교하면 일반 임금채권을 비교하면 일반 임금채권보다는 저당채권이 앞선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일반 임금채권과 국세를 비교하면 일반 임금채권이 사실 앞서야 돼. 그런데 이게 뺑뺑이 도는 거 아니야? 뺑뺑이. 그렇죠? 뺑뺑이 돌면서 이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순서를 끊어놔야 될 거 아니야. 중간 연결고리 딱 빼고서는 이렇게 한다 이거지. 이게 A, B, C 이러면 되게 단순한 거란 말이야. 아까 첫 번째 사례가 그거야.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 사례는 A는 B보다 크대. B는 C보다 크대. 그러면 A는 C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데 C는 다시 A보다 크대. 이거가 된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과정으로 치면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순서를 얘가 1등이니 얘가 2등이니 얘가 1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 고리를 하나 끊어버리면 되겠지. 그럼 다시 평평해서 1, 2, 3등 나오는 거 아니니.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끊어버린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국세가 우선한다. 어쩔 수 없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의미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니까 질권을 가진, 저당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으로 받아가고 걔들은 다시 막아놓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일반 임금처권은 못 건드려. 우리가 우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의미 이해하셨죠? 이렇게 순환 논리가 생긴 거야. 법률상 순환 논리. 이게 다야. 이게 우선의 원칙이. 앞으로 와보면 거기 앞에 71페이지에 다시 와보시면 거기에 순서가 있어요. 최종 순서. 1번은 강제증수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뽀찌. 그러니까 이거 공인중개사 수수료 같은 거야. 이걸 안 주면 매매가 안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시작을 해야지. 법원에 주는 돈들. 그리고 집행비용 있죠. 그래서 강제증수비는 국가가 공매 등을 칠 때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 집행비용은 민사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민사. 은행이 돌렸을 때 똑같다. 그 다음에 소액임차보증금 특정임금채권. 특정임금채권이 뭐예요? 3개월 3년 재보상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좀 어렵네요. 재산에 부과된 국세 그거 조금 이따 하고 그 다음 4, 5, 6 4, 5, 6 방금 배운 거고 그래서 재산에 부과된 국세를 우리가 당해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밑에 줄을 가보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금 재보상금 이 세 가지 있죠? 이런 걸 당해세라고 불러요. 자 회계사 1차 시험에도 나온 주제인데 한 번 해볼게요. 이런 건데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 그러면 상속 등기를 쳐요. 상속 등기 그리고 이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야. 은행이 돈을 빌려준 거지. 그리고 나서 상속이니까 상속세가 나올 거 아니야. 상속세는 부과고지하는 거지. 그것도 한참 있다 나와. 나중에 고지서가 발송이 돼요. 그러면 상속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예요? 상속세의 법정기일은 이 날이 되잖아요. 고지서 발송한 날. 그럼 은행이 우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은 사실 선수라고. 선수. 그럼 얘들은 상속 등기가 쳐져 있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적어도 상속세 낼 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적 상식이야 이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국민이 아니에요? 자 50%다. 30억만 넘어도 50%야 50%. 한 100억 되는 건물이면 상속세 50%를 깔아놓고 있다고. 얘가 LTV 론트 밸류 대출해 줄 때 70억 80억 해주면 안 돼. 상속세가 먼저 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안단 말이야. 근데 아까 특칙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당의세가 없다라면 저당권이 법정기위보다 먼저 있으니까 은행이 우선하잖아. 그 원칙을 계속 구집하기는 힘들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상속세 같은 경우는 법정기율이 뒤에 있더라도 당의세로서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행이 인지할 수 있는 거라면. 의미 이해하셨죠? 이게 당의세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당의세로 세 가지가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 종합, 부동산세. 이 세 가지를 국세의 당의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법학 같은 거 배우면 케이스를 두세 개 더 배워. 저게 피상속인이 설정한 건지 상속인이 설정한 건지 증여자가 설정한 건지 수중자가 설정한 건지 그 케바케르 좀 다른데 여러분은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법정기일까지 했고 74페이지 가봅니다. 거의 가등기 설정이 있잖아요. 이거 별건 아니고요.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가등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가등기? 임시로 등기를 치는 거예요. 임시로 가등기를 치고 나중에 본등기를 쳐요. 본등기 본등기를 치면 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겨돼요. 이게 인생 상식이에요. 그래서 가등기 쳐져있는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먼저 여기다 어떤 액션을 취해도 나중에 그 효력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이 효력을 무조건 인정해주면 국가가 엄청 손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국가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자, 국세에 대해서 여기다. 압류를 쳤어. 압류. 국세가 있어서 가등기 이후에 압류를 쳤어. 의미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압류라는 건 국세 징수법에서 외웠지. 남의 재산에 압류하면 안 되죠. 체납자의 재산에다 압류해야지 그 효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의미 이해하시죠? 징수법 문애배가 하지 않았어요? 됐죠? 본등기가 압류, 압류,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다만 칠 수 있는 거지 제삼자의 재산을 쳐놓으면 위법한 압류가 돼. 압류가 무효지. 예를 들어서 얘가 체납자인데 내 재산에 압류를 했어. 미친 거지, 미친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결과가 생겨. 잘 봐. 압류를 딱 쳐놨는데 얘가 본등기를 나중에 치면 소급하잖아. 국세 채권은 결국 소급표에 따라서 남의 재산에 압류한 결과가 될 수가 있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때 우리 국세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거기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이거 소련 말이네. 소련 말. 납세의무자를 등기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에 의하여 이게 법조문이야. 권리 이전 청구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나 담보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자, 여기 앞에는 다 여러분도 수준에서 몰라도 돼. 옛날에 내가 세법학 맨 처음에 할 때 이런 거 다 가르쳐주고 하다가 한 달 반 걸렸다니까. 자,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자, 거기서부터 밑줄을 걸어볼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해진 때에는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 징수에 대하여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즉, 국세기본법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경우도 본등기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우선이라는 거야. 가등기, 국세한테는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죠? 다만, 다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뒤에 단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가등기 권리자가 법정기일 이 먼저 있고 가등기가 처져 있는 경우도 있고 법정기일이 이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면 가등기가 일종의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돼. 담보 우리가 아까 저당권 설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효과는 그대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경우라면 전에 설정된 경우라면 얘는 일반 담보책권자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럼 선생님이 이 말만 있으면 되는데 왜 뒤에 말이 여기에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남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거는 거나 매매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에 효력이 있어서 원래 남의 재산에 지금 집행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단소조항을 보시면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 동그라미 전에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는 가등기된 피담보책권이 국세에 우선한다. 이해하시겠죠?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뒤에 문장만 잘 기억을 합니다. 대부분이. 앞에 있는 맥락이 뭔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잘 이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설명이 제일 있어야 돼. 뭐냐면 매매의 경우에는 안 건드리는 거야. 압류가 돼서 본등기가 되면 매매 효과가 있단 말이야. 남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다라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남의 재산인지 아닌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시기 등을 지금 여기에서 결정해 놓은 거야. 가등기등에 대해서. 그걸 이해해야지 뒤에서 배우는 다른 것도 이해할 수 있어. 네 번째. 사회 행위 취소라고 돼 있죠? 사회 행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해. 자, 여보세요. 우리가 사업이 망하면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면 내 재산을 좀 지키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사업하다 망했어. 아, 너 진짜 조단 없는데 내 새끼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하는데 이거 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야? 내가 가진 아파트, 내가 가진 물건을 와이프한테 던지는 거야. 부부 별산자니까. 그게 좀 더 불안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혼도 하는 거야. 이혼도 같이 살아도 이혼하는 거야. 도장 찍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 아는 사람들이 사업 망한 사람은 난 그지야. 그런데 또 살아. 어떻게 사는 거야? 재산이 다 와이프와 불이 있는 거야. 그럼 채권자들이 화가 많이 나겠죠? 네가 내 재산, 내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던 재산을 빼돌려서 내 채권을 보존하지 못했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럴 때 너의 행위를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회 행위 취소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이 법리가 정말 발달돼 있어.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 이해하셨죠? 그래서 국세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 거래 행위를 취소시켜주면 다시 원상복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상복구되었을 때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당한 법률 행위일 수도 있고 진짜 채권자를 행할 행위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소송을 가는 게 원칙이야. 어디에다 소송 가는 게 원칙이야? 법원에 소송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청구하고 사회 행위가 있음을 누가 입증해야 돼? 국가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얘는 내 채권을 내 조세 채권을 해야 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국가가 소송을 다 해야 되고 남의 재산... 우리 친구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봐. 공무원이라고. 그런데 공무원 보다가 어? 이상하네. 이 새끼들 이거 세금 빼돌린 것 같네? 느낌이 왔어.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위에다 보고하고 유놈 새끼들 이거 끝내버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재산 빼돌린 거 우리가 다 찾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하시는데 하기 쉽지 않지. 누가 과... 아니 내가 공무원분들하고 내 세무 공무원 얘기하면 제일 힘든데 주류 도면상 이런 데 조사하기 힘들데 조폭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세무조사하다 칼 맞을 일 있어? 어? 칼침로로 가는 거야 내가? 칼 맞으러 가는 거야? 뭐야 이거? 이런 거 하기 싫다고. 적을 만들기 싫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소액은 또 힘 없는 사람 또 아니 그거는 얘기 하지 말잖아. 어쨌든 간에. Anyway.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빼돌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 마누라한테 주거나. 이해하시겠죠?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을 빼돌렸으면 입증의 책임을 덜어줄 수도 있잖아. 사회행위로 추정시켜버릴 수도 있잖아. 세법은 그 단계를 밟아놓은 거야.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야 이건 무조건 사회행위로 추정하겠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법정기일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뒤잖아. 법정기일이 생각보다 뒤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벌고 미리 빼돌린다고. 세금 체납 전에 먼저 빼돌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법은 법정기일 전 1년 이내 특수관계인과 그런 사행위를 했다면 그걸 했다면 사행위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해하시겠죠? 자 거기 가볼게요. 입증 책임. 일단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거에요. 의의를 보시면 그 행위의 취소를 세무서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미친 거죠? 제3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야 니네는 사행이야. 그냥 막 빼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입증 책임. 입증 책임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에게 있어요. 그러나 전환시킨 거죠? 국세의 법정기일 전입니다. 전 1년 이내 특수관계인과 그런 담보를 설정했다면 그건 뭐라고 보는 거야? 사회행위라고 보는 거고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국세의 징수법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배운다고요. 징수법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냐면 여기는 담보 설정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야. 국기법은. 징수법은 징수에 대한 얘기니까 그쪽은 매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매매는 사행이 함부로 취소를 못하는 거거든요. 더더욱. 이해하셨죠? 근데 그건 징수법에 있다고 보시면 돼.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몇 페이지 가냐면 70페이지 가볼게요. 70페이지. 아 66페이지. 죄송합니다. 66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밀어뒀던 건데요. 양도담보권자의 물정납세. 한번 볼게요. 양도담보라는 얘기 들어봤죠? 양도담보.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양도담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뭐 이런 얘기 배우죠. 그러면 갑이 있어요. 자 을이 있어요.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채권자가 되고 갑이 채무자가 됐어요. 대신에 갑은 자신의 재산을 여기 이전시켜 놓죠. 등기를 이전시켜 놓는 거야. 그래서 등기 이전을 시켜 놔요. 담보 목적으로 등기 이전을 시켜 놔요. 그러면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얘 채권자 명의로 이 부동산이 와있지만 을은 형식적 소유자인 거죠. 아직까지 이 물건의 실질적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인 거죠. 등기만 을 앞으로 했지만 양도담보 목적으로 설정한다고 하면 이건 실질적 소유자는 갑인 거예요. 문제는 갑에게 체납이 생긴 겁니다. 갑이 체납자. 그러면 국가가 국가가 얘 재산을 강제 집행하려고 보는 거야. 재산을 뺏어야 될 거에요. 체납. 근데 다른 거 다 뒤져봤는데 없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 얘 걸 건드려야 되겠네. 왜 그러냐면 지금 형식적으로만 누구의 소유로 돼 있어? 을의 소유로 돼 있잖아. 웬만하면 을의 소유가 아닌 다른 진짜 갑의 소유를 먼저 다 건드리고 그 다음에 얘를 건드리는 게 괜찮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충적인 거야. 보충적. 그리고 을은 자기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만 자기 재산이잖아. 이때 을의 다른 재산이 아니라 뭐로만 책임지는 거야? 을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인적 책임이 아니라 물적 책임인 거야. 그 물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물적 책임. 원래 강제 집행은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하는 게 옳은 거죠. 그런데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담보목적 설정이니까 아직 갑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실질적 소유자라고 봐서 을의 재산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민사법의 법리를 아셔야지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진짜 어려운 거 하는 거야.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텐데 아 그림 있네. 거기 오른쪽 그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사례 1번부터 한번 볼게. 천천히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돼. 과세관청하고 채권자의 우선순위인데 양도담보 설정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얘기한 설정일 전에 국세에 법정길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국세가 이게 담보목적이잖아 결국은. 매매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목적이란 말이야. 등기는 매매로 되어 있어 매매로. 하지만 담보목적이기 때문에 저당권하고 비슷하게 취급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법정길이 먼저라면 뺏을 수 있다 이거야. 물적 납세해물을 부여할 수 있다. 물론 보충적이지 보충적. 갑의 재산을 다 털어보고 나서 없을 때만 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두 번째 양도담보 설정일이 먼저야. 이건 담보권이잖아. 그래도 저당권도 우선 지켜주는데 이걸 안 지켜주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양도담보 설정일이 법정길이 앞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양도담보권, 저당권과 같은 거기 때문에 책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 거야. 시험에 근데 간혹 나온다고요. 자 볼게요. 법정길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국가가 우선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여기 앞에 봐요. 아까부터 얘기했던 게 진짜 매매면 건드리지 못하는 게 우리 법리잖아. 담보는 선수기 때문에 건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매는 건드리지 못했지. 내가 체납자의 재산을 샀다고 해서 내가 책임지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게 책임지는 아주 유일한 예외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가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무가 있는 거고 하나가 이거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매매는 원래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그거는 그대로 지켜주고 싶은 거야. 아무리 양도담보이라도 거기 그림을 다시 봐요. 법정길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양도담보 설정일이 낮으면 국가가 우선하는데 그 재산의 매매가 일어난 거야.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이 돼버린 거야. 이미 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납부고지 전에 양도를 해버리면 제3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거야. 왜? 납부고지라는 얘기가 뭐야? 납부고지. 지금 얘한테 얘기한 거야. 으라테, 으라테. 납부고지. 야, 너 내야 돼. 라고 했더니 받고 나서 빼돌리면 얘는 알고서 빼돌리는 거 아니야. 지금 의미 이해하셨어요? 야, 너 제2차 납세우면 비슷한 거란 말이야 이게. 너 물정납세우대야? 너 내? 그랬더니만 아니, 나 매매해버릴래. 탁! 던지면 이거는 봐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가 파는 거잖아, 얘가. 얘한테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팔았어도 얘가 돈은 내라고 할 수 있어. 너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니? 나 재산 없어. 닥쳐. 네가 있었잖아, 그 당시에. 고지 당시에.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는 것처럼 납부 고지 전 양도 하면 얘가 책임을 질지는 몰라도 제3자의 소유권을 그냥 넘어가는 거야, 매매는.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야.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제3자는 보호해 주는 거야, 매매로. 그런데 너는 책임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납부 고지 전에 양도하면 진짜 완벽한 거고, 납부 고지 후에 양도하는 건 인정할 수가 없겠지. 제3자의 매매의 소유권을 보존해 주지만 너는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혹은 좀 어려운데, 이게 양도담보를 하면서 언제까지 돈을 못 받으면 내 거로 바꾸겠다라는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매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네가 이번 달 말까지 돈을 안 갚으면 양도담보를 내 재산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 처음부터. 이해하셨죠? 그런데 고지서 오기 전에, 법정 길이 있지만 고지서 오기 전에 딱 내 거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이게 양도담보 설정하고 나서 내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내가 내 재산이 됐다는 건 매매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사람이 체납자의 재산을 매매한 거랑 같은 결과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우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쉬운 얘기는 아니야. 쉬운 얘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다른 법률들은 다 있는데 여기 세법 전에는 다른 법률의 얘기가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고. 이해하시겠죠?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시험 학교 갈 때까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시험 학교 가고 나서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러다가 한 10년 전인가 이거 우리 일을 했었어. 그때 내가 공부를 진짜 오래 했었거든. 책을 국세 징수법 책을 이만큼 왜냐하면 체납자였는데 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회교법원에 있을 때 국세 징수법 책이 신문책이 한 1200페이지? 1300페이지 되거든. 그거 다 읽고. 이거 민사법도 다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원 가서 할 때 한 2주, 3주 정도 공부를 스터디를 엄청 했어. 그때 아 이게 내가 지금까지 잘 모르는구나. 이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 그게 민사법이나 민사진평법 이런 얘기 매매에 대한 효력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자꾸 이게 매매가 우선하는 거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야. 세법학 같은 거 공부하면 많이 배우는 거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왼쪽에 있는 말을.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지금 갑이 체납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의뢰계에 넘어가 있는 그 양도담보 재산이 있으면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즉 보충적이라는 거지. 웬만한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걸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얘기예요. 제2차 납세무하고 똑같은 거야. 이 규정은 사실은 두 개를 섞은 거야. 제2차 납세무하고 어떤 국세 우선원칙 있잖아요. 그걸 섞은 거야. 그래서 국세징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담보 재산으로서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즉 양도담보 재산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는 거죠. 물적 책임이라는 거지. 제3자의 물적 책임.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설정된 양도담보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단서 규정은 사례 2번을 얘기하는 거죠. 단서 규정은 다만 이유는. 앞에 본문 다만 전에는 사례 1을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양도담보 권자에게, 의뢰계, 의뢰계. 납부 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 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기속되고 양도담보 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 당시 양도담보 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 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야 똥이야 진짜 이게 어려운데 지금 오른쪽 사례로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 뒤집어서 읽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적용요건 일단 양도담보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법정기일 후에 양도를 설정했어야 되고 그 다음 양도담보 재산이 존재해야 된다. 이때 양도담보 재산이 뭔지 그렇게 나와있고 여러분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괜찮겠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요정도 하고요. 그래서 쉬었다가 뒤에 또 해보겠습니다.